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제가 찍으려는 게 지금 조명을 켜도 되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거요? 여인초예요. 이 두 아이들의 비교를 설명드리려고요. 왼쪽 이거 보면 잎사귀가 제 손 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무시하게. 이거 이번에 새로 지금 잎사귀 잎이 펼쳐진 거예요. 새로 나온. 얘와 이 여인초와 이 아이들이 같은 형제예요. 같이 샀었는데요. 얘는 남서양에서 키우다가 지금 이를 가져온 거고요. 지금 얘는 남서양에서 뭐 사지만 그 분갈이에서 이리로 가져왔던 그러니까 북향에서 자라는 거고요. 북향에서 자란 애들이 좀 잘 못 자라고 있네요. 아무래도 모든 식물이 실내에서 키울 수는 있지만 공기정화도 되고 다 좋지만 북향에서 키운 게 이렇게 크고 얘는 이렇게 작잖아요. 네. 이게 좀 새란한 잎사귀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 나죠? 아이고.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이 이야기가 그러네. 하여튼 어쨌든 좋은 조건이 아무리 실내식물이라도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나마 이 북향의 창가이라서 햇빛은 여전히 지금 이 4월에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아... 여름이 돼야 들어오려나 봐요. 조금. 겨울에도 안 들어와서 가을에도 안 들어왔어요. 1년 중에 그래서 얘가 완전 정북은 아니고 북북북북북북북북 서. 네. 그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얘도 당근마켓에 내놓으려고 내놓기 전에 찍으려고요. 사실은 우리 당... 우리 이 고객... 아니 뭐라 그랬죠? 구독자? 구독자님에게 드리고 싶지만 또 안 가져가시면 또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예. 당근마켓에 내놓겠습니다. 오른쪽 거 보세요. 조금 얘네들은 덜 자랐잖아요. 잎사귀도 작고 가늘고. 얘는 우선 저는 이게 공기정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입 닦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담배 연기도 제거한다고. 글쎄요. 담배 연기를 제거하는 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서 확인도 안 됐지만 이 잎사귀의 그런 어떤 미세먼지들이 여기 앉아서 제거되나 봐요. 어쨌든 그러면 깨끗이 닦아줘야겠죠. 잎사귀들을. 저는 그게 아니고요. 한 2주일이나 여긴 자무실이니까 한 2주일마다 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얘가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물론 나무젓가락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정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밑에 손이 닿을 때 착적하면 안 줘요. 지금 얘는 물 안 줘도 돼요. 2주일 넘었는데도. 얘는 얘는 물 줘야 되네요. 얘는 약간 이게 그런 느낌으로. 조금 넘겨도 되고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막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인초도 뿌리가 굵더라고요. 여러분 여인초 한번 키워보세요. 여인초 여인초 사실은 여인초 처음에 극락조를 사려고 여인초가 아닌 거 극락조인 거를 확 확인하면서 사느라고 집에는 극락조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거 베란다에서 키운 거는 굉장히 크게 잘 자라고 확장형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 거는 아직도 아 물론 사무실에서 죽을까봐 갖고 내려가서 내려가면서 또 손상됐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제일 비싸게 구매한 게 확장형 거실에 있는데 걔가 아직도 여리여리합니다. 그러니까 빛고 빛이 제일 중요해요. 빛 그리고 물 물은 안 주면 말라 죽지만 대부분이 우리 보통 죽이는 게 과습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적당히 주세요. 그 집 환경마다 다르고 난방을 많이 떼면 아무래도 바닥이 뜨거우니까 빨리 마르겠죠. 근데 저는 집을 빨리 가야 2주일 아니면 3주일 4주일 어떨 때는 그렇게 늦게 가요. 그래도 살아남았고요. 살아남은 자들만 키우죠. 사실 이런 어린 아이들도 얘들도 물이 바싹바싹 마르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밑에 것도 덜 마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인처 설명하면서 다른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얘도 있어요. 얘도 지금 아마도 뿌리 다 났을 거예요. 이제는 물 여기다 안 주고 그냥 평범하게 키우면 돼요. 지금 제가 새끼를 너무 많이 쳐서 집에 내려가서 당근마켓 하거나 사무실에서도 당근마켓 했었는데 잘 나갑니다. 사실 잘 나가네요. 아니면 제가 근데 저렴하게 판다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너무 싸게도 너무 비싸게도 안 내놓고 일단은 판매한다는 거는 내 새끼 주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 내가 다 키울 수 없으니까 애들이 너무 잘 키워요. 제가 너무 새끼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너무너무 많이 지금 제가 교통사고 난 지 3년이 이제 넘었는데 굉장히 많아졌고요. 여러분도 이 여인처 다음에 얘기해야 되나 너무너무 많은데 새끼들도 있고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 여인초 여인초는 일단 신라식물로 키우고요. 엄청나게 크게 잘 자라니까 꽃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15미터 이상 대학 애들이 꽃이 피니까요. 그것도 야외에서 얘기했죠. 실내에서 키우는 사람 중에서 여인초의 꽃을 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걔들은 굉장히 크게 자라니까요. 극락조는 2미터까지 자란답니다. 여인초를 키우시다가 어느정도까지 키우시고 너무 크게 자라게 하진 마세요. 여인초는 잎사귀를 보세요. 극락조는 극락조화가 필 때까지 키워봅시다. 제 꽃이 올해는 극락조화가 폈으면 하는데 다음엔 극락조화를 집에 가서 찍어줄게요. 여러분 저는 이야기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